다 10! 힐러 날까? 저 자리아 줄 수 있어요? 저.. 자리아 하는거 안 될까요? 이분 자리아 6승 6승 0패인데 승리 90퍼인데 안될까요? 힐러burnt 서비스 어 그러면 딜러라도 안될까요? 힐러하세요! 3T 수딜이 나오니까 3T 힐이 없잖아요 힐이 없잖아요 르 따기 르 르 르 따기 naar 한손으로 게임할까? 루시아하면 한손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파이팅 해요 꼭 해요 뭐 라인 넣고 하려구요? 네 라인 아리아인가요? 이거 겐트라서 라인 꾸릴텐데 한번 하고 바로 바꿀게요 제가 방벽 뒤에서 극딜 넣어드릴게요 봉봉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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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자리아,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조심 저희가 안돼요 저희 힐러 없어요 코 밟고 있다가 머리만 해 밟고 있어요 저도 버티고 있어요 다리아 방금 빠지고 자기방금 빠지고 힐스 오른쪽에 힐만 줘야지 힐 좋대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뒤로.. 아 그 트레스 뒤로 돌아와요 트레스 뒤로 돌아온다 트레, 개피, 여캠 빠졌고 호우개피 저희 두명 없어요 상대 한명 없고 우리 아나니 살려야돼요 아이고, 펄스 빠졌어요 지져봐요 지져봐 악, 악, 틀려줘 어, 미안해요 트레이서, 여캠 빠졌어요 트레, 여캠 빠졌어요 여기 자리야물들 못돼요 아 아나피 자리야끌, 자리야끌 아, 제발 살아 저희 팀 살아야돼 호그 호그 나이스 맥크리, 맥크리 오른쪽에 잡을게요 맥크리 컷 돌격하면 내가 지원하지 맥크리 P 빼요 빼,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자리야끌 몇퍼에요? 공격기 충전중입니다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와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맥크리 성강 빠졌고 맥크리 성강 빠졌고 비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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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자리야끌 공격진다 마, 마 트레야, 들어와봐라 미안해, 미안해 다음에 또 타야죠 내가 미안해 아 갑시다 여러분 비트 찼어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약간, 괜찮아, 괜찮아 약간 흥이 끊기긴 했는데 괜찮아요 아예 기다릴게요, 아예 빠질게요 아 아 너한테 왜 이러지, 이러지마 다 쓰고 가면 돼 다 쓰고 가면 돼, 저 꽁 차요 꽁 차요 탔어요 갈게요, 정맨 갑니다 아, 2층 묶어줄게요 제니님 궁수면서 올라가 뽕 빠진 우와 나 웃겼어, 지금 펄스 빠졌고요 호그에 피 호그타 트레이서 오케이, 트립 왼쪽에 그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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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저리가 아이다 아나 풀 피 아나 아나, 아나 거점하네 거점하네 앗 아니야 내가 밀어서 못 끌었어 흐흐흫 흐흐흫 흠흐흐흐흫 금방 호그그랫 던졌는데 제가 우클로 밀어가지고 안 맞았어요 원숭이 원숭이 걷죠 원숭이 걷죠 원숭이 olic 로우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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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뽀에 보보뽀 야 뒤져! 루슈! 루슈 거점 비비는 거 트레이서 여캥 빠졌고 트레이서 진짜 개피 보보봉! 보보봉! 아 오케이 나이스 왜? 아 오늘 똥 싸는데 이긴다 계속 버티는 식으로 해요 천천히 예잉 이속만 켜야겠다 아 진짜 졸리다 오른쪽 같이 나오는데? 네 렛츠고 어 조심 오 끓였다 괜찮아 맥크리 뒤졌어 오 끓였어요 오케이 오그 뒤졌고 트레이서 여캥 빠졌어요 트레이서 여캥 빠졌어요 저거 아나아나 오케오케 트레이서 저거 토끼는 거 어 루슈 뒤에 루슈 거점하네 루슈 오른쪽 위에 와라 떨어뜨려줘 트레이서 모두 왼쪽 호그 왼쪽에 호그 왼쪽에 오는 거 잡아야겠다 우리 팀 삽입해야 돼 좋았지 호그 왼쪽에 호그 왼쪽이여 호그 왼쪽이여 필벨 호그 왼쪽에 가장 tipos 호그 왼쪽이 라벨 왼쪽 방 루슈 반 피 여기! 어! 아나 수면치 빠졌고 확인! 아나 다운! 상대는 오일러 확인! 나이스! 나이스! 공룡! 나이스! 막 낙사하려고 했는데 자리야 끌! 자리야 끌! 여기 낙사하려고 했는건데 금방 우리팀 아나가 지명속 떠가지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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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잡죠? 트레이스 언니! 호그! 어땠다! 트레이스 우리 뒤에 맥크리 정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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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나이스! 나이스! 2층에 꼬였어요 저기! 앞에갔다! 앞에갔다! 여캠! 오케이 아나 다운! 트레이스 여캠 빠졌구요! 확인! 넥unte기! 넥 누군! 후훅! 아... 힘들다 아직 컷! 제대로 놀아보자! 다이스! 나이스! 다시 specialized 1 2대 1 방송중이세요? 예 들어갈게 예측치 감사합니다 2대 1 2대 1 4 3 2 1 2 2 2 3 3 2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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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6 5 안되지 x4 안되지 x4 바비 바비 나이스 호구 오른쪽에 발걸이 빠졌다 많이 배려 좋을 것 같아요 힣힣 우리 호구 자요 호구 자요 중력자 각진다 각진다 호우 랩 오케이 나이스 그래 이게 끊어져야지 우리 하나 지켜야되요 2층 뒤에 호그 아니요 호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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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 다운 우리 하나 없어요 자리야 저 호우개 피 호우개 오케이 호우개 다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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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 이거 왼쪽으로 쩌 왼쪽으로 쩌 탈 수 있는데 여기쯤 이거 진짜 온다 진짜 온다 자리야 자리야 오른쪽 온다 오케이 자 온다 여기 공 뜨라고 한다 돌아야겠다 오케이 돌면서 기다릴게 사이드라워야 애들 위에 올라온다 위에 올라온다 2층에 2층에 다리야 공지 공판 말해줘 다가 볼래야 백개 백개 백개요 저거 잘해 아아아아아아악 괜찮아 석양 조심 석양 내려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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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빠졌고 맥트레이스 호그 맥트레이스 호그 맥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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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나이스 호그 호그 복화시 나이스 두판 녀석 너라도 이기는 게임인데 스프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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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건 도전 조건 어 나 이거 인게임에서 처음 보인다 어 어 뭐야 저거 일로가 잘했네요 거의 5대6으로 이기셨는데 나 게임 안했어 놀았어 혼자 맵 탐방했어 맵 탐방